멈추면 때려. 지금! 됐어. 아빠 감아야지. 이렇게 안 물어갖고 이거. 진짜 경험하네. 아빠 꺼? 아빠 꺼구만. 기다려 기다려. 됐어 됐어. 또 칠거야 보면. 아빠 꺼 한 번 쳤어요 방금. 근데 그거 보고 있다니까. 뭐 있다고? 뭐 그럴 거 같다고. 멈추면 때려. 지금! 멈추면 때려. 지금! 됐어. 아빠 감아야지. 멈추면 때려. 지금! 됐어. 아빠 감아야지. 다 있잖아. 제대로 물었구만. 너무 웃겨. 포도가 더 크다. 멈추면 때려. ㅋㅋㅋㅋㅋ 왜 이래. 네. 살짝 큰데. 그렇게 감사끼치니라. 제대로 울었네. 어르신이 낫구만 빼요? 네, 빼요 역시 베테랑이에요 아버지는 네